이번 시간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을 같이 알아볼 텐데요 비트맵 방식을 한번 좀 보면 비트맵은 점의 최소 단위 즉 픽셀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비트맵은 이것을 확대했을 때 확대시 계단 모양 엘리어스처럼 층이 생긴다는 얘기죠 거칠게 표현되는데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나요 이렇게 거칠게 나타나는 것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것이 뭐가 있었죠 안티엘리어승이 있었죠 그래서 그 용어도 같이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이것의 확장자는 BMP라든가 PCX, PNG, GIF 이 GIF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JPG나 TIF 이런 것들이 바로 비트맵 방식의 데이터 표현 방식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벡터는 이 비트맵하고 반대되는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확대하면 계단 모양이 나타나지만 얘는 확대해도 화질에 손상이 없다는 거죠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점과 점으로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벡터 방식으로 된 이미지들은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 그런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일러스트가 되겠죠 CDR이라든가 CGM이라든가 DRW, WMF 이런 것들이 바로 일러스트에서 작성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MP라고 하는 그림 파일의 형식인데요 이것은 윈도우즈의 표준 이미지 형식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JPG는 정지 영상 압축 기술을 통해서 무손실 압축 방식과 손실 압축 방식으로 분류돼서 주로 손실 압축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JPG 방식은 그 다음에 GIF GIF 할 때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색상이 256색상 밖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색상 표현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미지를 여러 개 합쳐서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JPG는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지만 GIF는 움직이는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NG 같은 경우는 JPG와 GIF의 장점을 가진 선명한 그래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투명한 색상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로고에 주로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래서 JPG와 GIF의 장점들을 두루 갖춘 그런 것이 PNG 그 다음에 TIFF가 있는데요 흑백 또는 그레이스케일의 이미지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준 파일 포맷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TIF 같은 경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파일의 형식에 각각 특징이 꼭 나오는데요 이 특징 중에서는 JPG와 그 다음에 GIF 그 다음에 PNG 이 세 개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비트맵과 벡터의 그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대했을 때 계단 모양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비트맵 확대해도 어떻다라는 얘기요? 이미지 화질에 손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벡터 방식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데이터 파일의 크기 산출법이 나오는데요 압축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압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압축이 없는 경우는 가로 픽셀 수와 세로 픽셀 수를 곱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1024768이면 1024 곱하기 768이 되겠죠 픽셀당 저장 용량 바이트 저장 용량 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픽셀이 예를 들어서 이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압축이 있는 경우는 가로 픽셀 수 곱하기 세로 픽셀 수 픽셀당 저장 용량의 나누기 비율 압축 비율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이컬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이컬러 하이컬러 하이컬러는 뭘 말하는 거냐면 2의 16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2의 16승이니까 이것은 16비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16비트니까 이건 나누기 8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누기 8을 하게 되면 2바이트가 되는 거죠 2바이트가 되는 거고 이것은 약 65,536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이컬러라는 얘기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투르 컬러가 있는데요 투르 컬러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2의 24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2의 24승은 약 대략 나머지 짤르고 1,600만 색을 말하는 거죠 1,600만 색 그럼 얘는 몇 비트인가요? 24비트가 되겠죠 24비트 색상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나누기 8을 하게 되면 얼마예요? 3바이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되는데 특히 하이컬러라는 용어 알아두셔야 되고요 투르 컬러 용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픽셀당 표현되는 색상의 계산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4면 색상수가 4면이라고 했어요 4가 되려면 2의 2승이 되겠죠? 그래서 2비트가 되는 겁니다 2가 되니까 색상수는 2가 되고 비트수는 2가 된다는 얘기죠 256 색상 우리가 아까 GIF는 256 색상밖에 표현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256 색상이라는 것은 2의 8승이죠 그럼 8비트니까 바이트로 고치면 나누기 8 하니까 1바이트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래픽 데이터 파일을 산출하는 방법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디오 파일 형식 보겠습니다 웨이브는 여기에는 나와있지는 않은데요 이것은 압축되지 않은 중요한 말은 압축되지 않은 압축되지 않은 무손실 오디오 파일입니다 무손실 오디오 파일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 용량이 굉장히 커요 크기 때문에 이것은 빠르지만 저장 용량이 크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디 같은 경우는 컴퓨터 또는 전자악기끼리 디지털 신호를 주고받기 위한 일종의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송규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송규격 그래서 이 미디라고 하는 것은 전자악기의 전송규격이다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전송규격이다 라고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MP3는 CD 음반에 가까운 음질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원음에 가까운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것은 근데 그렇지만 압축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 웨이브 파일을 압축한 것이 바로 뭐예요? MP3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물론 웨이브 파일 따로 존재하고 MP3 파일 따로 존재하지만 웨이브 파일을 가지고 압축을 해서 만들면 MP3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 되셨죠? 오디오에 저장해 필요한 디스크 공간 산출법 표본 추출 헤르츠를 의미하는 거고요 샘플 크기 비트를 나누기 8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이트로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서 곱하기 재생 방식 그리고 지속 시간 이렇게 하게 되면 재생 방식은 모노는 1, 스테레오는 2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오디오 저장에 필요한 디스크 공간 크기 산출법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오디오 파일 형식의 각각의 특징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비디오 파일의 형식인데요 MP3이 있는데 MP3은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서 제정한 동영상 압축 기술을 국제 표준 규격으로 해서 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뭐다? MP3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과 음향을 모두 압축하는 방식이고 DVI는 컴퓨터 동영상 전송을 목적으로 해서 각 픽셀에 대한 좌표와 RGB 신호값을 부호해서 전송하는데요 하드웨어적인 동영상 압축 기술인 144대 1 정도로 해서 재생 속도가 느리고 호환성이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DVI 파일이죠 그래서 MPG나 또는 DVI 이런 식으로 해서 썼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MP4 같은 이런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비디오 데이터 파일 크기 산축법도 보면 해상도 가로 픽셀 수와 세로 픽셀 수 픽셀당 저장 용량 바이트로 해서 초당 프레임을 여기다가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AVI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한 표준 형식이죠 윈도우의 동영상 표준 파일의 형식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MOV는 애플에서 개발한 거고요 그 다음에 DBX는 MPG4와 MP3를 재조합한 비표준 동영상 파일의 형식이지만 이것은 수백 메가에서 기가 때의 영화를 압축한 DVD 수준의 고화질의 파일을 담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DVD 같은 경우는 전부 다 DBX 형태로 해서 담기게 되고요 ASF 파일은 MS사에서 윈디오 플레이어에서 사용하는 스트리밍 포맷이죠 스트리밍 포맷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디오 파일 형식에서는 MPG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손실 압축 기법을 통해서 동영상 압축 기술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AVI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의 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이라는 거 그 다음에 MOV는 애플사가 개발한 건데 이것을 재생하려면 퀵타임 무비가 있어야 되겠죠 퀵타임 무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들 참고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PG 규격이 있는데 MPG1 같은 경우는 CD와 같은 디지털 저장 매체에 바로 VHS 비디오 테이프죠 비디오 테이프의 수준으로 해서 동영상을 압축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최대 1.5Mbps 정도로 압축에 저장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지금은 거의 쓰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MPG2 같은 경우는 이것은 디지털 TV 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MPG4 이것은 방송이나 인터넷, 영화, 이동통신 이런 데에 필요한 모든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객체별로 부호화해서 바로 통신하고 전송하는 그런 기용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MPG4 방식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MPG7 같은 경우는 동영상 데이터 검색 등 멀티미디어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멀티미디어 정보에 대한 설명이 메타데이터를 붙여 놓은 것 이 말이 중요하죠 메타데이터를 붙여 놓은 것이 바로 뭐다? MPG7, MPG21은 디지털 컨텐트의 제작이나 유통이나 보안 전 과정을 관리함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MPG21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PG2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게 바로 DVD예요 DVD 같은 HDTV나 DVD가 바로 MPG2 방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PG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인 비트맥과 벡터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래픽 파일의 형식에는 BMP, JPG, GIF, PNG가 있죠 그래서 BMP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표준 이미지 형식인데 압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파일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JPG 같은 경우는 정지 영상 압축 기술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손실과 무손실 압축 기법을 다 쓰는 거고요 GIF는 256 색상까지밖에 표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효과를 사용할 수가 있고 PNG는 JPG와 GIF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True Color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오디오에서도 웨이브도 압축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용량이 크죠 그것을 압축한 것이 MP3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디는 전자음악악기의 규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파일의 형식에서는 MPEG이 있는데 MPEG은 동영상 압축 기술을 통해서 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PG1은 CD 같은 디지털 저장 매체의 음질 수준이 좀 낮고 동영상 수준도 좀 낮은 그런 형태고요 MPG2가 바로 DVD나 HDTV, 디지털 방송에 적합한 그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MP4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영화나 이런 데서 주로 쓰는 것이 MPEG4고요 그 다음에 MPEG7이 바로 멀티미디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로 붙여 놓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MPEG21은 디지털 컨텐츠 제작할 때 유통이나 보안,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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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